백장어록 28번째 시간입니다. 제 2부 법어죠. 3. 멀쩡한 살에 상처내지 마라 이 말이나 마조스님이 그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즉불이다 한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물론 이제 또 달리 얘기하면 도불 용수 단막 오염이다. 이것도 마조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돈은 갈고 닦을 게 없다. 다만 오염만 시키지 마라. 이게 이제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왜 같은 뜻이냐면 우리는 본래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마음이라고 하든 우리라고 하든 사람이라고 하든 다 똑같은 건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꾸 자기 삶을 또는 자기를 재단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하고 후회하고 성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게 이제 상처를 내는 거거든. 남이 자기한테 어떤 상처를 준다. 이거는 기가 막히게 잘 아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에 상처를 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게 중생의 삶이에요. 남이 이런 말에서 내가 상처받았어. 나를 무시했어. 뭐 어째서. 그래서 내가 힘들어. 이거는 정말로 도사들이야.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상처를 내고 힘들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하고 사는 건데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줄도 없는 줄도 없는데 줄로 자기를 꽁꽁 묶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그러니까 멀쩡한데 멀쩡해. 병이 없어. 그런데 멀쩡한 살에 병이 있다고 자꾸 뭐가 고름이 있고 뭐 어쩌다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름을 짜내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참 희한한 병이지. 멀쩡한데. 손댈 것도 없고 치료할 것도 없고 약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 마음이 그런 거거든. 마음은 한 번도 오염된 적도 없고 오염시킬 수도 없습니다.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늘 멀쩡하죠. 그래서 원만하다고도 하는데. 원만하다. 이런 표현이 그런 표현인데. 아무 손댈 게 없어. 그냥 멀쩡해. 멀쩡한데 자기 생각 느낌 어떤 감정을 쫓아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있니 없니 아프니 힘드니 오르니 그러니 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상처를 내면서 사는 게 중생의 어리석음인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도가 뭡니까? 이게 벌써 착각이에요. 도라고 하는 걸 따로 있다고 여기고 그걸 찾고 얻고자 몸부림치고 추구하는 그게 병이야. 그게 시련. 그 도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도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묻고 그렇게 말하는 거기에 다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드러나 있는 거지 이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절대 따로 있는 건 없거든. 따로는 없어요. 따로라는 말은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내 몸 있잖아요.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몸 이 몸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따로 있다 이 말이 뭐냐 이 눈이 이 몸하고 상관없이 밖에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몸은 눈을 찾질 않습니다. 몸은 눈을 안 찾아요. 몸이 귀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늘 이 몸에 있으니까 찾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을 찾는다. 그럴 때는 이 도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내 몸이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이든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거든 이거 말고 따로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찾는 거야. 이거 말고 뭐가 있다고 어디에서 찾을 겁니까? 어디 가서 찾어? 이거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건 아니거든. 도가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있어야 되고 온갖 것에 다 있어야지. 뭐 현재는 없고 미래에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찾아지는 이런 거다. 그럼 그거 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는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하든 말든 내가 게으르든 부지런하든 상관없이 늘 어디에든 다 실현되어 있어야 우리가 도다 진리다 깨달음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부처라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어떤 수행에서 뭐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 부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처가 아니다.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모든 중생이 여래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력만 하고 산다. 이게 사실은 전부거든. 모든 사람이 다 갖추고 있어요. 여래의 지혜와 공덕을 본래 다 타고났어.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도 하겠습니까. 사주 보면서 타고났다. 그런 어떤 그런 성격이라든지 내 삶의 어떤 큰 경로 이런 건 잘 알아듣는데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본래 다 타고났다. 그러면 이거는 잘 안 알아듣어.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이건 타고난 거라니까 누구나. 밖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보통 명상할 때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어디 안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안팎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럼 그건 도가 아니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안에 있으면 밖에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있다. 그러면 이 화성이나 사람이 안 살고 있는 저 달에도 그냥 이거는 똑같이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지. 어디에서만 적용이 되고 일관된 거다. 그럼 도라는 말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뭐 법칙, 이치, 도리 이런 말 붙이지. 세관에서도. 그런데 도, 깨달음, 진리, 실상 이런 말을 붙이려면 이건 절대적인 개념들이야. 철학으로 얘기하면 절대적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외가 있는 게 뭐냐. 상대적인 개념이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에서는 이 이치와 도리가 통해 그런데 그 이상을 벗어났을 때는 안 통하는 거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물리에서 배운 법칙들도 다 그런 겁니다. 자유낙하, 초당 9.8 이거 있잖아. 그런 건 다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통하는 법칙이지. 지구 밖을 떠나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 이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라는 말은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개념이지. 깨달음, 도, 실상 이런 건. 그런데 이게 절대적이려면 참 제가 절대 많이 찾고 다녔는데 머리로 찾고 다녔지만 절대적이려면은요. 본래 있어야 돼요. 만들어진 건 절대가 될 수가 없어. 그럼 만들어지기 전에는 절대가 아니었거든. 본래 있어야 돼. 모든 것에 본래 있어야 돼. 이게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이게 사람한테만 본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곳에 있어요. 모든 곳에. 그러니까 보는 사람한테도 있고 보이는 대상한테도 있어서 거울과 거울이야. 안과 밖이 없어. 주관과 객관이 없다고.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고 이런 게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지. 이 모습은 우리가 이걸 사람이라고 불러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의식이 발달된 존재. 두 발로 걷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문명을 막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도 있는 이걸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귀도 없고 입도 없고 코도 없어. 그냥 무정물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이름을 무정물이라고 불러. 우리가 그렇게 지어놨어. 얘가 지 스스로 무정물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처라고 하고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하고 이 세계라고 할 때는 이 지구 행성만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구만 보고 살지는 않잖아. 밤하늘을 보면은 뭐 달도 있고 그냥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있잖아. 얼마나 멀리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그냥 똑같다는 거야.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 유정물이나 입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어서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는 이 무정물이나 이거는 똑같아요. 똑같이 참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현묘하게도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야.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이나 우리가 죽었다고는 안 해. 왜? 이게 뭐 언제 살아본 적이 있어야 죽었다고 그러지. 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걸 가져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 지식이나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뭔 생명을 가져본 적이 있어야 죽었다고 그러지. 대신 깨졌다고 그러네. 이렇게 모습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럼 모습을 분별해서 하는 얘기겠죠. 이럴 때는 깨졌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땅에 떨어졌거나 망치로 쳐서 이 모습을 잃었을 때 우리가 깨졌다고 해. 그러니까 얘는 죽었다고는 못 해. 원래 생명이 없어서 그래서 무정물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정말로 신기하게도 다른 말로 해보게요. 기적 같은 일이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어.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의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주의 의지도 아니에요. 본래 그래.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본래 그래. 심지어 밤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빛 하나조차도 그래. 그러니까 석가모님 부처님이 별빛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을 수 있었지.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짝반짝하는 별빛이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이 깨달음 이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세계의 실상 도 깨달음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알고 모르고 했듯이 이건 물 마실 때 쓰는 컵이고 이건 글 씻을 때 쓰는 볼펜이고 이거는 시간 볼 때 쓰는 시계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 그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만 알면 못 깨닫지. 그런데 이게 물 마시는 컵인데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물 마시는 컵인데 희한하게도 이 컵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또는 컵이라고 발음할 때 말할 때 그 말이 희한하게 내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이 세계의 실상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어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우리가 그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 사람이냐 아니냐 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다 이렇게 갖춰져 있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이거 하나를 자기가 실현하면서 산다고 해야 되나 이거 실현하는 데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바른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또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한다 사실은 이거야 내가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인생이 힘들지 하는 생각도 사실은 이거야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하는 것도 이거거든 자기가 그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는 그 내용을 쫓아가 그럼 과거로부터 기억들이 막 떠오르겠지 안 된 일들만 그 내용을 쫓아가니까 삶이 무겁고 힘든 거지 누가 막 자기 삶에 막 돌멩이를 얹어놨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 하나하나가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이거 하나를 보여줄 뿐이라니까 그냥 온갖 바다에서 일어나는 온갖 물결이 천차만별한 물결이 그냥 물의 모습이듯이 그런데 사람은 그게 좀 희한해요 물결은 모습은 천차만별하지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가 참 그런데 물은 물의 모습만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바위에 부딪혀서 소리도 내네 이놈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뭐가 희한하냐면 이 반응이 달라 사람은 물은 모습으로 밖에 떴다 가라앉았다 밖에 못해 그런데 사람은 반응이 달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몸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어 사람은 물이 없는 의식이 있다고 물이 없는 이 눈이 있어요 또 귀가 있어 입이 있어 코가 있어 그러니까 보면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모습이라고 그래 그걸 모습이라고 그래 귀로 들을 때는 그걸 소리라고 그래요 코로 맡을 때는 냄새라고 그래 혀로 맛을 그걸 마시라고 그러죠 혀로 그걸 마시라고 그러잖아 그다음에 몸으로 피부로 하는 걸 느낌이라고 그래 촉각 우리 생각은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육근하고 아니 빛을 신이하고 색성향미 촉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불교에서도 이렇게 대칭을 해놨는데 우리 생각과 대칭해놓은 게 만법이에요 만법 만법하고 대칭시켜놓습니다 왜? 이 생각은 못하는 게 없어 과거 현재 미래도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버리고 온갖 것을 다 만들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 그래서 만법과 대칭해놓거든 근데 제가 다 한다고 말만 그러지 사실은 생각으로 우리 날아다닐 수도 있잖아 아마 바닷속에서 물고기들처럼 숨 한 번 안 쉬고 헤엄쳐도 다닐 겁니다 생각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생각의 범위가 아니니까 생각의 범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경험하고 이럴 뿐이야 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바닷물은 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람이 불러면 일렁일렁 해가지고 물결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것밖에 모르잖아 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바다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의식을 가지고 온갖 것을 이렇게 창조도 하고 파괴도 하는 이걸 몰라요 바다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그게 달라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모습이라고 하고 소리라고 하고 맛, 냄새라고 하고 느낌, 촉감이라고 하고 생각으로 온갖 것을 다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여섯 가지로 드러나는데 이 여섯 가지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냥 물결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물론 이럴 때는 모습이라고 하고 이럴 때는 소리라고 하지만 똑같은 거야 그게 저희가 이 생각으로 온갖 것을 그리고 붓고 그리고 붓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어 자기만 그게 틀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의식에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의식에 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잡혀서 이 의식을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그걸 부린다고 그러는데 어느 스님이 번역을 그렇게 했나 봐요 부린다고 번역을 했어 그런데 우리 저 어릴 때는 부린다는 말을 썼거든 실은 뭐를 이렇게 잘 부린다 이런 말을 썼어요 사람을 잘 부린다 이런 말을 썼어요 잘 부린다는 말은 갈등 없이 저항 없이 잘 쓴다는 말이거든 깨달아서 우리가 좀 좋은 게 뭐냐 자기 생각, 자기 의식에 자기가 부림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 감정이 다 의식이거든 그런 느낌, 감정에 자기가 부림을 안 당해 나는 저것 때문에 믿고 원망스럽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부림을 안 당해 깨달아서 좋은 거는 내가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부리면서 사는 거지 그게 이제 주인이 된다는 말인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옵니다 진짜 주인이 돌아오면 가짜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뭐냐면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분별 이 분별이 주인이 됐어 이건 옳은 건가, 그른 건가 옳으면 취하고 그르면 버리고 이게 다 분별이 하는 짓들이거든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만 살아 그러다가 분별을 벗어난 이 진짜가 돌아오면 분별들은 숨을 죽여요 물론 지들이 준동하려고는 하지 처음에는 지 힘이 세니까 아직은 근데 숨을 죽이게 돼 있어 이게 진짜거든 그럴 때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돌아오면 신하들은 그냥 이렇게 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려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거기 휘둘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 내 신화인데 불교에서는 권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제가 경전을 보면 권속이라고 하는 게 내가 부리는 신하들이고 하인들이다 이런 뜻이고 기독교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다 비유로 하는 얘기지만 자기가 이거를 깨닫고 지내보면 달라지는 게 그거라는 걸 실감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생각 느낀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번뇌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화가 있는 거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틀이 있는 거고 근데 희한하게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익숙해지면 생각 느낀 감정에 내가 휘둘리질 않아요 생각 느낀 감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휘둘리질 않아 또 이런 말 듣고 이건 제가 미리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를 버럭같이 내놓고 나는 화에 휘둘리지 않아 이러시면 안 돼 진짜로 그건 공부가 아니야 이렇게 화내는 것도 다 이 일이야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멀쩡한 살에 상처내지 마라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멀쩡한 살에 상처만 안 내면 되는 거지 따로 멀쩡한 살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해도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멀쩡한 살을 놔두고 따로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지겠습니까 물속에서 물을 잃었다고 착각하고 물을 찾고 있는 물고기하고 똑같은 거지 뒤에 인과와 복덕과 지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수레를 만들어 인과를 실어 나를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금방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실은 자기가 자기 생각 느낀 감정으로부터 한번 훌쩍 벗어나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 생각 느낀 감정을 실어 나른다 부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 당연히 우리가 이 모습의 세계에서는 인과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자고 예를 들어서 잘 못 봐가지고 빨간불인데 지나갔어 근데 거기에 마침 신호 이런 거를 잡는 카메라가 있었어 그럼 반드시 날아오겠지 벌금이 근데 깨달았다고 신호를 위반을 해도 벌금이 안 날아온다든가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건 깨달음하고 상관없지 기계다 보니까 뭐 그런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이 있잖아 속도 이렇게 하는 이게 내가 분명히 10km 이상 지나간 것 같은데 안 날아와 그런 적이 있을 거 아니야 기계니까 그거는 근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라고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부 자기가 부족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자기가 부족한 존재가 아니면 뭔가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옛날 선사들도 의지함이 없다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다 임재수님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원할 게 없고 뭐 이렇게 부족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럼 뭔가에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그런 행운이라든지 그런 운이 이렇게 다가오면 이건 내가 마음 공부를 해서 이런 운이 오나 보다 이런 게 있어 마음 공부해도 그런 건 의지하지 마시라고 마음 공부했다고 벌금이 안 날라오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 마음 공부는 말 그대로 그것밖에 없어 자기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이걸 체험해서 여기에 익숙해져서 만약에 얻는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는 거야 뭔가를 더 찾고 구하고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건가 저건가 하는 이런 갈등이라든지 번뇌가 없는 거야 그게 마음이 쉬워지는 거지 얻는다 그러면 그걸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얻으면 이 세상의 삶도 달라져요 실은 왜냐면 급할 게 없어 서두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달라지거든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과를 거스리질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빨간 불일 때 건너가서 거기 벌금 나왔어 그럼 그거 당연한 거야 근데 좀 아깝긴 하지 그냥 두 번 밥 사줬으면 내가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게 저항하지 않아 다가오는 인연에 저항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인과가 있느니 없느니 물론 방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인과에 꽉 잡혀 있고 매여 있으면 인과는 없다 이렇게 인과에 잡혀 있는 집착하고 있는 망상을 깨부수기 위해서 인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 약으로 근데 그럴 때는 무슨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과는 인니 없니가 아니야 아까 전신법회에서도 나왔듯이 인니 없니만 벗어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니 없니가 아니에요 인과는 그럼 인과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인과가 있느냐 없느냐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 복잡할 게 없어 실은 자기가 여기에 통해 보면 돼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익숙해진다는 말은 여기에 통해서 공부를 꾸준히 한다는 얘기예요 익숙해지면 우리가 분별할 때 인과다라고 했다 그렇지 똑같은 말이야 인과라고 그랬을 거잖아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라고 얘기했을 거잖아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면 원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거고 결과라고 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취하고 버릴 게 없어 그래서 인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제가 윤회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인과 윤회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어서 가는 세계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죽음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윤회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니까 수레를 만들어 인과를 실어나를 것이다 삶을 만나서 삶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음을 만나서 죽음을 가로... 죽음이 애겠죠 죽음에 가로막히지 않고 이래야 좀 어법이 맞아요 죽음에 가로막히지 않고 죽음에 가로막히지 않고 오음을 만나서 마치 문이 열린 것처럼 오음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가고 머물며 자유롭고 나가고 들어오며 어려움에 없다 삶을 만나서 삶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실은 불교를 생사해탈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생사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고 해탈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복잡하고 이 숙제가 정말로 뭐라고 그러죠 불가능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죠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맨날 생각나는 게 죽을 때 내가 당당할 수 있느냐 후회가 없을 수 있느냐 이런 거니까 그리고 죽음 생각하면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수행할 때도 가끔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있었는데 죽음 그러면 저는 제 이미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시골에서 크고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땅 그러면 우린 춥잖아 그 다음에 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냥 깜깜한 관 속에 그냥 추운 땅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있는 이 느낌이 저는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답답하고 참 근데 희한해 아 몸뚱아리가 죽었다 그러면은 느낌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도 없을 텐데 뭐가 춥다고 그러고 뭐가 답답하다고 뭐가 깜깜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미지가 저는 그렇게 떠올랐어 왜 수행할 때도 저는 생사해탈이 어떤 뭐 굳이 얘기하자면 목표였으니까 목표 삶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는데 어떤 죽음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가끔 이렇게 몸서리가 처지거나 이랬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였지 그래서 어떤 죽음에 맞서고 죽음에 당당해지려고 하는 그 생각 그 과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음으로부터 당당해질 수 없습니다 생사해탈이 안 돼요 누군들 죽음으로부터 당당해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벌벌 떨면서 맞이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뭐 죽기 싫은 사람은 많이 있겠지 죽기 싫은 사람 그런데 자기가 여기에 통한다고 이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생과 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곧장 물론 여기 통할 때는 생이니 사니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하고 또 일상을 살잖아요 일상을 살면은 지금까지 분별해왔던 분별의 힘이 강하고 자기가 이제 체험했던 이 힘은 정말로 바늘구멍 하나 뚫려서 빛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거든 그냥 온통 다 깜깜한 세상인데 이 바늘구멍 하나 뚫려가지고 이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그 정도 힘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생사라고 하는 거에서 자기가 당당하지 못하고 생사해탈이다 이런 말을 못 써요 아마 주변에서도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이제 마음 공부 다 하고 뭔가 체험을 했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럼 너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불교는 생사해탈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신 있게 대답 못 할 거예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공부를 꾸준히 해보시면 이제 생사라고 하는 실체가 밝혀질 겁니다 전부 생각이에요 100%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사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고 있었음이 딱 밝혀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 생사의 실상이 밝혀지는 때야 이 생사라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고 있었던 거야 그래야 이 삶에 머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삶이라는 생각에 머물지 삶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에 머물질 않잖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삶이 없는데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지만 삶이라는 생각이 없다니까 어떻게 해야 삶이다 이런 게 없어 죽음도 똑같아요 죽음도 죽음이라는 자기 생각 죽음이라는 이 이름 이름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기가 지금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만들어 놓은 느낌이나 감정,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 진실 아닙니다 그건 지금까지 자기가 듣고 생각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고 느낌이고 생각이고 감정일 뿐이지 진실은 아니에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생각으로부터 훌쩍 벗어나지는 때가 있어요 100% 생각이니까 그럼 여기는 삶과 죽음이 없어 이게 생사의 탈이야 삶과 죽음이 없어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모습은 있어 모습은 우리가 그건 분별이 되니까 그건 분별이 되니까 있어요 근데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모습이 자기 스스로한테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때가 있어 그게 생사의 탈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만나서 죽음에 가로막히지 않는다 이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냥 이 몸이 죽을 때 내가 당당한 마음을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고 다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죽음에 당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죽음이 있잖아 삶이 있고 죽음이 있어 그럴 때는 이 공부는 있는 거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비록 모습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생각이다 할지라도 있는 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 이 공부는 있는 것이 이 이름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색 즉시 공이에요 색이 공임이 밝혀지는 거 그냥 색 그대로가 공이야 어떻게 할 게 없어 그냥 색 그대로가 공이니까 삶을 만나서 삶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니 공인데 뭐 어디에 머물러요 죽음을 만나서 죽음에 가로막히지 않고 오음을 만나서 마치 문이 열린 것처럼 오음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오음은 색 수상행식 해가지고 이 다섯 가지를 오음이라고 그래요 오온이라고도 하고 색은 당연히 물질이죠 우리로 치면 몸입니다 그러면 수상행식은 느낌, 의지, 뜻, 의식 이런 건데 그 네 가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세계예요 쉽게 말하면 다섯, 네 개라고 할 필요도 없는데 의식인데 의식 실은 의식이에요 의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떤 거는 느낌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감정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생각이라고 그러고 또 참 그렇지 우리는 사람은 하여튼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래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지 아닌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제 경험으로 볼 때 이 사자는 이 아빠라고 이가 튼튼해가지고 그게 자기의 최고의 무기잖아요 코끼리는 육중한 몸하고 긴 코가 자기의 무기입니다 길이는 목이 긴 게 자기의 무기고 그런데 그런 동물에 비해서 사람은 이 손톱 가지고 사자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빨 가지고 무슨 코끼리 잡을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최고의 무기는 이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걸 자기도 모르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 이 의식 중에서도 제일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알미야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살지 그러니까 인류가 최고의 뭐라고 그러지 그런 거를 하여튼 최고 뭐라고 하자는 우리 배운 것 같은데 사회 시간에 배운 것 같아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그게 생각이거든 그게 의식 활동이거든 다른 것보다 낫다 못하다 하는 게 우리 다 의식 활동이거든 그래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는 어떤 신비성을 부여하기도 한다니까 그래서 나온 게 심의식, 무의식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제가 법회 때마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 그런 말씀 해드리잖아 무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불교에서 얘기할 때 불가사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의식이라는 건 우리 의식으로 감지가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의식으로 감지가 안 돼 그러니까 무의식이야 감지가 안 되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지 불가사의가 그런 말이거든 이건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지 있다고 해도 모르고 없다고 해도 몰라 그래서 이 서양 사람, 뭐 그런 책을 저도 목마를 때 많이 읽었으니까 그래서 말씀해드리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의식을 엄청 정밀하게 막 분석을 해놨어 진짜 그런가 그런가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읽었었거든 근데 제가 불법을 공부해서 이걸 여기에 통해 보니까 불교도 있어요 유식 불교에서 육식, 칠식, 팔식 있습니다 그거 제가 유식 불교를 제가 공부해서가 아니고 이걸 깨달아서 이게 분명해져 보세요 그거 그냥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자기 입으로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제가 공부하려고 할 때는 난 유식 불교가 정말 어려웠어요 아니 칠식을 분별식이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말라식이라고 그러나?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감지가 안 돼 감지가 제 팔식 뭐 감지가 안 돼 근데 뭐가 이런 칠식, 팔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막 이러려니까 힘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힘들더라고 이게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칠식, 팔식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막 힘들어 근데 그거를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있다고 설명도 잘 하시더라고 나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근데 무의식도 똑같아 우리가 이름을 무의식이라고 지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감지가 안 된다는 말이야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름을 지어놓으면 우리는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요 아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이미 어긋나버린 거야 신비성을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 부여를 해버린 거야 근데 깨달음은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불교는 그냥 늘 말하잖아요 늘 이렇게 눈앞에 있다고 우주, 천지의 이미 다 이렇게 실현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몸으로 또는 우리 의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몸으로 우리 의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걸리지 않고 막히지 않는다 우리가 몸으로 우리 의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몸으로 정신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 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걸릴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딴 얘기 할 필요가 없어 무의식이니 78식이니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실은 그렇게 해서 겪든 저렇게 해서 겪든 이론적으로 겪든 진짜 몸으로 겪든 이론적인 건 다 우리 의식으로 겪는 거잖아 가정, 가상, 상상 이건 다 우리 의식으로 경험하는 거잖아 뭔가 이런 물체가 있어서 겪든 물체는 없는데 우리 의식으로 막 상상해서 겪든 심지어 꿈에서 겪든 꿈, 꿈 꿈에서 겪는 일이든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거를 그게 반여신경 척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 고해 오온이 공임을 비춰보면 모든 거기는 뭐 액이라고 썼어요 고해 그냥 번뇌라고 할게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마라고 몸으로 겪냐 의식으로 겪냐 이런 거 따지지 마 그게 공임을 깨달으면 모든 번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라고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손이 dism partnerships 손 손 손 손 손 손 감사합니다.